첫 번째 복근 운동은 바이시클인데요. 여러분 하늘 자전거 많이 타보셨죠? 그 하늘 자전거를 연상하시면서 한다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운동입니다. 자, 운동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누워서 매치해서 하실 거고요. 어깨 밑에 팔꿈치, 양팔 똑같이 대주시고 손끝은 엉덩이 쪽으로 보낼게요. 그리고 두 다리는 살짝 접은 상태에서 골반을 말아서 복부를 납작하게 누른 상태에서 상체는 고정을 하시고요. 두 다리는 접어서 90도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. 자, 벌써 이 상태에서도 이미 복부에 힘은 들어오신 상태예요. 자, 그 상태에서 오른 다리를 가슴 쪽으로 가져오시고 왼 다리를 뻗어서 발끝이 바닥에 10cm 정도 띄워줄 수 있을 정도로 해볼게요. 자, 그리고 교차로 뱉는 호흡에 네,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는데요. 네, 아무래도 이렇게 하시다 보면 복부 힘이 약해져서 점점 상체가 딸려가서 이렇게 허리가 꺾이는 동작을 많이 보실 수 있어요. 이럴 경우에는 최대한 엉덩이를 바닥으로 더 지면을 누른다는 생각으로 해주시고요. 최대한 복부를 당기고 특히 또 여기서 팔꿈치가 이렇게 힘이 빠져서 상체가 꺼지지 않게 최대한 바닥 쪽으로 밀어내시고요. 턱 들리지 않게 당겨서 해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포인트는 여기서 바닥에서 10cm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. 이거는 평균적인 권장 상황이시고 복부 힘이 약하신 분들은 각도를 조금 더 올려서 하시면 좀 더 편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동작을 해보시면 되고요. 네, 이 바이시클 동작은 총 20개씩 4세트를 권장해드리고요. 아무래도 이 운동은 대부분 여성분들이 이 씨덕이나 크런치 같은 상복부 위주로 운동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. 그럴수록 이 하복부가 많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 운동을 조금 더 많이 해주시는 게 저는 좀 더 권장이 드리고요. 각도를 좀 더 올릴수록 편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점점 운동을 하시다 보면 아름다운 복근을 가지실 수 있으실 겁니다. 아름다운 복근을 가지실 수 있으실 겁니다. 아름다운 복근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